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참 믿기는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어쨌든 귀신을 보는 아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한 걱정이 많은 그런 애엄마 한 분 모시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여러분 저희 아들이 귀신을 봐요. 하루는 누나 어깨 이러니까 저희 딸내미 어깨가 퐁 빠져버리고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 원제. 뭔가를 보는 아들냄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인데요. 우선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고민이 제 주변 사람들에게 틀어놓을 수 있을 만한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쓰는 거니까 보시고 조언 좀 꼭 해주세요. 일단 저는 평범한 주부이며 대학생 딸내미 하나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인 아들냄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녀석 모두 사이가 되게 좋은 편이고 애들 아빠도 그래요. 되게 다정하고 무난한 그냥 그런 평범한 가족인데요. 아니 그런 가족이었는데 1년 정도 전부터 저희 아들이 정말 갑자기 자꾸만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무슨 예언? 예측? 경고? 이런 걸 하는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요. 처음엔 전혀 몰랐는데 저희 아들이 하는 이 말들이 죄다 들어 맞아요. 소름돋을 정도로. 그래 요즘 시국 참고로 이거 작년 코로나 한참 심할 때 올라온 글입니다. 요즘 시국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각자 방에서 수업을 듣는데 문제는 저희 아들입니다. 얘가요. 방에 혼자 있으면서 야! 하지마! 하지 말라고! 그만둬! 등등등 이런 말들을 해요. 마치 꼭 옆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뭐야 해가지고 혹시 전화통화를 하나 싶어가지고 슬쩍 문을 열어 안을 보면은 아닙니다. 그냥 허공에 대고 막 성질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는 아침에 다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누나! 어깨에 뭐 묻었네? 이래가지고 저희 딸내미가 응? 뭐? 아무것도 안 묻었는데? 라고 하니까 대뜸 묻었어! 다치니까 오늘은 운동하러 가지마! 이럽니다. 참고로 저희 딸내미 헬스 다녀요. 여하튼 이래가지고 딸이 막 웃으면서 아니 얘는 아침부터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이러면서 운동을 갔는데요. 가가지고 바로 어깨가 퐁 빠졌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다친다고 얘기한 오른쪽 어깨가 빠진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거기 관장님이 응급처치를 했고 그래서 또 부상 자체도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바로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과 병원을 가는데요. 이때 아들이 혼잣말로 나지막히 중얼중얼중얼 그러게 다친다고 가지 말라니까 딱 이러는데 순간 옆에서 저도 모르게 소름이 쫙 돋았어요. 그리고 하루는 자기 아빠한테도 그랬습니다. 아빠! 오늘은 지하철 타지 말고 버스 타고 가! 참고로 저희 남편 직장 지하철이면 20분 만에 출근이 되고요. 버스를 타면 40분이 조금 더 걸립니다. 그러니 평소엔 당연히 늘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아! 차차가 있어요! 있는데 교통이 혼잡해서 출퇴근 땐 안 씁니다. 여하튼 아들이 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저는 왠지 좀 그래가지고 왜? 아빠가 지하철 타면 다쳐?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안 다쳐! 근데 많이 지각할 거야! 이래가지고 이건 또 뭔 소린가 했더니 나중에 퇴근을 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날 지하철에 사고가 나가지고 연착이 됐답니다. 그래서 결국 한 시간 정도 지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엄마인 저한테도 그럽니다. 제가요. 예전에 저희 시어머니께 받아온 그림 액자라고 해야 되나? 뭐 걸어두면 걸어두면 집에 복이랑 돈 들어온다! 이러시면서 하나 주시길래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러고 받아왔었는데요. 그 뒤로 갑자기 코피가 자주 나고 머리도 너무 무겁고 또 원래는 제가 움직이는 걸 엄청 좋아해서 집에 있어도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는 편이었는데요. 기운도 없고 축축 너러지고 하루 종일 그냥 퍼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때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러는 건지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요. 제가 그걸 받아온 그날부터 갑자기 어? 아니 이게 뭐지? 이러면서 온 집안을 뒤져요. 그래도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이게요. 자꾸만 몸은 이상하지 또 아들은 아들대로 아니 씨 이게 어디 숨었어!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전날 어머니께 받아온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 저도 깜빡하고 거실에 안 그려뒀습니다. 그냥 안방 장롱 제일 아래에 엎어놨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속옷을 올려놨기 때문에 아들이 못 찾은 겁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꽁꽁아 혹시 네가 찾고 있는 게 이거야? 이러면서 그걸 꺼내 보여줬더니 헐! 저희 아들 얼굴이 그 순간 뭐랄까 야차? 그런 느낌으로 확 변하면서 아니 집에 왜 이런 게 있어! 라며 화를 내는 겁니다. 애가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제가 말릴 새도 없이 그걸 확 뺏어 들고는 밖에 들고가 버리고 왔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그 이후로 몸이 시선 듯이 나왔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들이 그러고 나서 자기 할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할머니! 그런 거 어디 가서 받아오지 마! 그리고 할머니 집에도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지? 할머니도 아프잖아! 지금 그거 당장 버려! 알았어? 등등등 막 소리를 지르며 역정을 내는데 나중에 어머님과 통화를 해보니까 정말이었네요.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한테 두 개를 받았고 하나는 저어주신 건데 여하튼 어머님도 그걸 버리자마자 싹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자잘한 거 엄청 많아요. 하루는 제가 부엌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방에서 막 절을 부릅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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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엄청 다급한 목소리로 말이죠. 그래서 이건 또 뭔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하던 걸 멈추고 아들 왜 그래! 이러면서 대충 한 세 발짝 정도 걸어 나갔나? 뒤에서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헐! 제가 서 있던 자리 위에 있던 그 전등이 통째로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박살이 났더라고요. 야 이거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깜짝 놀랐지만 우선 이걸 치우는 게 먼저니까 그걸 치우고 있는데 이때 아들이 저를 부른 게 생각이 나가지고 아들 아까 왜 불렀어? 하고 물었더니 아들도 같이 치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물었더니 어? 이제 됐어?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히히히 이런 쌩뚱맞은 소리를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들은 지 누나하고 성격이 완전 달라가지고 애교가 있다든지 살가운 스타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지 아빠처럼 무뚝뚝하고 듬직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낮잠 같은 거 자고 있는데 머리가 조금 무겁거나 혹은 어떤 악몽을 꾼다 싶으면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 귀신같이 바로바로 아들이 깨워줘요. 저뿐만 아니고 저희 모든 가족들을 다 깨워줍니다. 그래서 어? 왜? 왜 깨웠어? 하고 물으면 어? 머리 반대로 하고 자 엄마 머리 아프잖아? 이런 소리를 하고 여하튼 이런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이게 더합니다. 더 심해졌어요. 특히 자기 누나한테 누나 오늘은 이래이래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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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전날 어깨퐁 사건 때문에 그런 건지 딸내미는 지 동생이 하는 말을 되게 잘 들어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정말 끔찍할 뻔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저하고 남편이 평소 부부 등산을 자주 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남편이 새로 산 등산화를 꺼냈고 아들이 그걸 보자마자 바로 아빠 이거 신고 갈 거야?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전날 액자처럼 그걸 막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부자가 한참 동안 실랑이를 했고 결국엔 저희 남편이 아따 그 자식 그 알았다! 아빠 이거 안 신고 딴 거 신고 갈게! 이래가지고 일단은 일단락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또 뭔가 마음에 걸리는지 아빠 알았지? 절대 안 돼! 나랑 약속했어! 등등등 몇 번이고 제 차 다짐을 받은 뒤에 친구 만나러 간다며 밖으로 나갔고 이때 저희 남편은 비록 아들과 약속은 했지만 마땅한 신발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또 뭔 일이야 있겠어? 싶어가지고 그냥 그걸 신고 나갔습니다. 근데요 저희 남편은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지만 젊었을 때 운동을 엄청 많이 했던 사람이라 지금까지 실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같이 산에 갔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전혀 발을 헛디딜 자리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절벽에서 한 7미터 8미터를 굴러 떨어졌는데요. 정말 다행인 건 주변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금방 찾았고 바로 119에 신고 그 길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저희 아들은 아빠! 이거 안 신는다고 나랑 약속했잖아! 라며 원망을 하면서 막 엉엉 우는데 자기는 당연히 아빠가 다른 걸 신고 나간 줄 알았대요. 여하튼 심각한 보상과 후유증은 없었던 터라 며칠 뒤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나마 다행이죠.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저희 가족들 모두 아들이 하는 말 이거를 좀 믿는 눈치예요. 아니 뭐랄까 약간 연내 행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요 이것 말고 또 자잘한 것들 엄청 많은데 그거 다 쓰려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또 모아서 쓰다보니까 뭔가 좀 커 보이는거지 막상 온 가족이 다 같이 있으면 저희 아들이 그럴 거란 생각 단 일도 안듭니다. 그냥 있을 땐 평범한 아들이에요. 또래. 또래 아이. 특히 이게 그냥 지나가듯 불쑥불쑥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안한 것도 분명 있구요.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씨 뭐 우연이겠지 우연의 일치겠지 이런 느낌들도 있었고 아 그리고 저희 집안 분위기 정말 좋아요. 엄마 아빠 자식들 서로 서로 사이가 되게 좋죠. 그래서 그런가 딸내미는 지 동생이 하는 말이 재미있다며 야 더 더 해봐 뭐 더 없어 이러고 있으며 저희 남편은 그래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우리 꽁꽁이 말을 믿어야지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별거 아니라면 무난하게 넘기는 건지 뭔지 근데 저는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걱정이 되는게 네 그래요 이쯤 되니까 저도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이 남들과는 뭔가 조금은 다르다는 걸 말이죠. 근데요 저는요 이거 절대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나 평범하지 않은 길을 가게 될까봐서요. 아마 누구라도 저랑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 걱정이 돼요. 하아 죄송합니다. 분량 조절 실패했네요. 2부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영상은 제가 지금 어느정도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구요. 그리고 올리면 즉시 이 영상 일부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